포인트 영상 오는 의 오늘은 Y자 송전탑에 올라간다 뒤에 있잖아, 뒤에! 야, 뒤에 있는 애! 쟤는 왜 널 안 써? 안녕하세요! 오늘 영상은 좀 시끄러울 예정이다 아, 그런가? 쟤 좀.. 아! 시발! 이 청순남은 입이 걸쭉하다 오늘은 끝으로 산욱에서 더 이상 Y자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럼 즐겁? 빠빠빠빰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사농 리메이크 되기 전에 와이자 거시기 올라가게 거시기가 뭐야? 말 그대로 와이자에 거시기가 있거든 거기 올라가면 돼 레디! 난 리메이크 이거 언제 되는데? 7월 말이랬나 7월 중순이랬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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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올라가는 거야 저기 가운데에 와이자 거시기가 있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? 별로 안 높은데 애들이 못 볼 거야 어디 올라가야 돼? 저 가운데 보이지 얇은 거 저거 가능해? 가능을 불가능하게 해라 이거? 어 그거 그거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다고 자 올라가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연스럽게 파밍 한 명만 올라가면 돼 한 명만 일단 북캠 1장 먹지 먹으러 용용용용용 이번에 좀 많이 간다 북캠 보통 존네 많이 가는데? 바이바이 누구 성공한 사람 있어? 용용이 와 용용이가 성공했어 다 살아 일단 살아 쌈 살아 야 어떻게 올라갔냐? 오늘의 주인공은 용용이 야 이거를 잘 소리 야 1번 1번 너무 가까워 1번 너무 가까워 X됐다 어떡하지? 1번 들어갔어 일단 튀어 어 개 다 쏘다 용용이 위에도 있어 용용이 봐 춤출 수 있냐? 춤춰? 오 춤춰줘 어디 있어? 춤추면 웃기다 어? 어? 안돼 죽지마 제발 저거 잘하네 으악 야 춤춰봐 원해?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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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뭐하냐? 설마 주먹으로 죽겠어 어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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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때리고 있어 안 때리고 있다고 하하 이런 씨 새로운 도전자가 왔어 지금 오 제가 잡겠는데? 팀인가? 총을 안 들고 팀이야 팀 팀 얘네 두 명 있었어 쟤네 여기서 나가면 내가 부트캠프 짱이야? 나간하지 나간다 저 그림 잡아 너무 정말라는데 내 그림 잡아 저거 밑에서 보이지 않을까? 오케이 짱 먹었다 튀 좀 눌러 나는 용용이다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부트캠프라서 이거 자기장 잘 걸칠 거 같거든? 아까 쇠고 있는데 쌈이 죽어가지고 그니까 말이야 총 치는데 뭐 있다니까 나 그만둘게 그래 오케이 나 여기 코끼리 똥처럼 있을 거야 어울린다 너네 코끼리 똥보다 못하긴 해 됐다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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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와 진짜 아깝다 유골 야 서고했어 야 야 야 쌈아 쌈아 야 야 잠깐 도망가 도망가 내가 살릴게 난 어차피 존재감도 없는 proper 야ㅜㅜ tomato 야좀 살리고 파욕하면 안되냐 아 여기서 끝나 아끼야 아씨 좋아 좋아 신나는구만 하나, 포, 다 오? 와! 아 이거 얘네가 내 그림자를 본까? 그니까 야 그림자까지 니 쟤네들 팀인것 같아 근데 이제 뭐해? 아 귀엽고 아아 뭐야? 뭐야? 쟤네들 팀이 아니였어? 낸장들 신라 웃기네? 오오 오 완전 잘해 오 얘 좀 고수다 오 야 여기도 있다 잡았어 우리 복수는 저 친구가 했던데? 근데 이제 뭐해 셋 다 뒤져가지고 쟤 빨리 그림자가 니 발견하게 점프를 하는게 맞지? 맞다 보지 않나? 그러니까 이건 볼만 할거 같은데? 야 관심 좀 줘 저 어불과에 정신팔려가지고 지금 볼만한데 이건? 일부러 놀리고 있는거 아냐? 그거 그림자가 니 본체인척하면 안돼 그리고 니 특유의 야비한 목소리로 마왕의 권속인척 해봐 우리 마왕님께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오오오오 누가 쏜다 오시잖아 봇 얘네가 잡아줘야돼 야 계속 계속 점프해가지고 소리내봐 좀 좀 좀 너의 존재를 좀 이정도면 좀 알아주지 않을까? 잡았다 진짜 여기 있을거 생각을 못하는구나 소리 근데 발소리 좀 들리지 않을까? 그래서 헷갈려하는건가 지금? 야 전첸말로 설득해봐 들려요 들려요 저기요 선생님 휴지가 없거든요 여기 똥 사고 있는데요 제발 분명 소리가 나는데 어딨어 어? 목표를 보자 어? 봤다 어? 와 그냥 쏴버리네 점프! 아우씨 팔 진짜 야 뭐야 우리랑 똑같은 새끼 있는데? 야 너는 왜 여기 올라오려고 하냐? 어디와 긴장되는 중 어? 야 쟤 둘 사이로 점프해봐 최대한 도움닫기를 통해서 점프! 지하! 안녕! 아아 아하하하하 이거 제 시점에서 보면 안녕 안녕 아우 아우 아이고 오우 오우 안녕 오우 속상 패 패 패 우리의 복수야 쟤도 3길 3길 아니 용룡이 뒤에 꽈치주가 자꾸 돌아다니는 거 나 그 쌤인 줄 알았거든? 아 걔 깜짝 놀랐다 야 보여줘 뭔데 뭔데 올라가 올라가는 길 몰라? 왼쪽에 야 왼쪽에! 아 있었어 됐 안됐다 내가 성공할게 누가? 어 살려주러 갈게 쌈 어딨어 쌈새끼야 으암매! 오 잡았어 어떻게 잡았누? 야 살려줄게 쌈! 어딨어 저 저 어딨냐고? 이리 잡았지 예예예 어딨소 잡아줄게 연인같다 우리 요오야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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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마 양쪽에서 쏘니 섣성 섣섫 시무빙으로 다 피하지 어으 quilt 안되겠다 master 용룡의 복수 꽈치쭈 오 뭐야 꽈치쭈 누가 막 네가 말한 거 아니야 아니 니 아까 stitching하 그니까 누가 키고 말했다니까 하이 방금 니가 하이 니가 있잖아 그니까 누가 지금 나한테 전체말로 꽉찍쪄 하고 있다니까 뭐해 이 새끼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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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버 맨 있는데 존버 맨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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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핑핑 다시 찍어봐 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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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나 왜 안들리지 어 어 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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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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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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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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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지 근데 이 꽈찍쪄는 명품 벨드 차고 있는데 어 이 꽈찍쪄 아까 그 꽈찍쪄인데 용룡이 뒤에서 뛰어다니던 그 꽈찍쪄 그 꽈찍쪄 살아야돼 살아야돼 무조건 우리도 안전한 데 와있거든 옥상에서 쨌다 창고 옥상에서 뭐야 누구야 저 설마 그 꽈찍쪄야 맞네 뭘 레알 알고있는거 아냐 우리 이거 하고있는거 아 근데 옥상 양쪽에 두명있는데 한명씩 한명은 맨몸 꽈찍쪄고 나한테 흔들어 시너번에 쟤는 아는거 아니야 이거 뭐야 어 알어 아 그런가 쟤 좀 아 야 맞춰마 야 맞춰마 야 제발 살아봐 이거 마판이래 얘 내려왔어 너 저기로 가 가 가 너 가 이때를 노랬어 이때를 노랬어 어 나 쏜다 나 갈게 왜 죽어 안녕 이거 안되겠다 우리 저격이 너무 많아 우리 방송도 안 켜고 있는데 저격이 왜 사라 우리 저격이 너무 많아 나 어딨는데 몰라 내 시체 언저리에 있을걸 저 창고에 붙어있을거야 아마 안녕하세요 어 아까 내가 잡은 애 같은데 걔 팀 주변에 있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차 차 주차장 쪽에 예스 야 소리없는 안살자 얘 내가 날 죽이겠다 아하 엔트리할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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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나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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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에 있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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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래 이 상자 뒤에 숨어 빨리 아우 진짜 이걸 못보냐 야 근데 쌈 잡은 애가 그거야 나 잡은 애 걔 잡으면 복수완성이야 쟤 아닌데 검은 옷인데 야 발소리 났어 창고 안에서 와서 야 엉덩이 문질러 엉덩이 문질러 연장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같은 팀이야 얘네 셋 끝났죠? 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hunger 도도도도도疼 엑이